찍는다 예쁘게 나와? 생긴대로 나와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그럼 알려줘 왜 고백 못하는 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깔까봐? 깔까봐가 아니고 잃을까봐 그게 은수 마음이라면 난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 우와 진짜 답답해 어? 쪽사람이 그런 거야? 왜 아프고 막 슬퍼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게 슬픈 거겠지 너 나랑 이스만 같이 있었네?